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서도 자꾸 손이 간대 작으니까 와서 부담없이 먹으면 먹는 사람도 부담이 없을 것 같대 큰 것 같으면 너무 많은 듯해서 먹기가 부담스러울텐데 이건 작으니까 쳐다보게 만만한거에요 조총이 1개 나오고 고급스러운 빵이네요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고구마 맛에 조총 맛에 너무 고급스러운 빵 같아요 고급스러운 빵이네요 자 요거니깐 고급스러운 빵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청이 들어가서 맛있을 거예요. 오늘 만든 고구마 레시피. 맛있겠네요. 고구마 레시피. 김 진짜 무락무락 나네. 조금 더 맛있게. 조금 더 노랑노랑. 노린누리. 이쪽으로 오세요. 처음에 가서 하는데. 열이 좀 덜 올라가지고.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. 이쪽은 이쪽은. 이쪽은. 일단 끓이고. 와. 맛있게 생겼다. 와. 맛있겠다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보세요. 고구마 레시피. 시식을 해보세요. 시식을 해보세요. 시식을 해보세요. 고구마 레시피. 고구마.